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동생한테 이러는 거지 밥 안 준다고 아니야 내 동생이 아이스크림 주고 와서 그래 야 제게 더 맛있겠다 그러면서 막 가는 거야 야 저거 얻어먹자 그러면서 가는 거야 하지 마세요 내 동생이 더 독한 놈이라는 거 걔를 왜 키워 왜 왜 된장 발라? 아니 왜 그래 또 왜 아 뭐라갈 수 있어 정말 저는 걔를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네 제가 걔를 걔를 너무 좋아해서 안 키워요 상처 줄까봐 나가 타고 오지 마 친구로 타고 오지 마 걔를 좋아하지만 마무리는 멸치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품종 있는 멸치 캐러멘님 나가세요 친구 타고 오지 마세요 랭커님 저거봐 화났잖아 걔가 지금 내가 걔 갔냐 막 그리고 이러고 있잖아 지금 걔가 랭커님 입에 메이는 소리만큼 어우 갑자기 뭔데 바로 귀 옆에다 짖어가지고 누구지? 어설틀 서너 오케이 이기겠다 내가 냄비에 물 올릴 뻔 했네 아주 그냥 갑자기 서포터로 갈아탔는데 어? 아 그러면 너 더 상대도 안 되지 해 로스트님 나중에 프로필 한번 하세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 나갈 줄 알았는데 샷건 한번 할까 샷건?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뭐야 토버드 안 좋은가? 토버드 힘드시여요 힘..힘들시여요 힘드시여요 이거 로켓 효율 같은 거 있잖아요 응 중복되는 거예요 이거? 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받네 받네 그러면 대충 해야지? 저희 집 강아지는 믹스견이라는 중입니다 얘 한번 해보고 싶어 믹스견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우리 집 개한테 햄버거 주는데 빵만 주고 있어 속은 다 내꺼 흐흑 흐흑 찍힌 건가? 찍힌 듯 하하 어 잠깐만 빵도 주면 안 된대 물고기 키우면 진짜 편한 게 밥 주는데 너무 편해 밥 주는데 5초 걸려 그리고 뭐 달라고 안하고 1년에 식비가 8천원 남아 개좋아 아 개가 빵 달라고 자꾸 내 무릎 나 무릎 끓여가지고 무릎에서 피난다 진짜? 얼마나 끓였어 아 갑자기 따갑잖아 대박이다 이제 물놀이 가나? 물놀이 가면 죽는다 이제 아니 딱 깎아도 돼 하하하 얼마나 세게 끓였는데 하하 갈땐 가더라도 빵은 먹고 싶어 이건가? 근데 생각하.. 생각하기 좀 나름인게 강아지도 어떻게 보면 몸에 좋은 것만 먹는 것도 많이 안 되는게 사람도 맨날 몸 안 좋은 거 다 먹잖아 막 그래서 우지께 다 줘 응 왜냐면 우지께는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게 막 못 먹는 음식이나 그런 건 아니면은 개들이 좋아하면은 조금씩은 뜯어둬도 되지 않나? 응 개들한테 초콜릿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개들이 초콜릿을 소화를 못 시켜 음 효소 뭐.. 뭐 중에 하나에 분해를 못 시켜서 어렸을 때 주면 간질 걸려 개들 그런 건 주면 안 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너 그런 것만 들었는데 나트륨 같은 거 많이 쌓이면 안 된다 막 그러던데 몸에 왜 우리 집게들은 어렸을 때 백초 먹었어 음 개풀 뜯어먹어 어 나 물렸어요 어.. 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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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하구하 괜찮은거야 근데 어우 재밌다 이거 뭐냐 깜짝이야 어 내가 한 번 소본 거 내가 한 번 소리가 갑자기 뒤에서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응응 깜짝이야 뭐야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여기가 아니네 오케이 찾았어요 네 오케이 어 이 텐 얘기 아니야 어 이 텐 얘기 아니야 어 이 텐 얘기 아니야 우리 거기 없어 이 봉자 이 사람 없어 어 지금 나 외로워 나 지금 외롭고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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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리고 나 외롭고 나 지금 나 나 사랑하고 어 여기까지고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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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까지고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아니 아 괜찮다 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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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살려 살려 야 이번판 심망했다 내가 봤을 때 진짜 심망했다 그냥 쟤 완전 우리 호그로 보겠다 아 너무 급했다 그래 이거 너무 급했어 로스피님 거기 라면에 뜨거운 물 굳자마자 바로 먹은거야 이거 지금 음 뒤에서 그 달리 치고 올 줄 몰랐어 저는 뒤에서 약간 좀 과정이 있었어 이제 바로바로 따라오세요 이제 어 저 은지넨 담아 다 봤는데 딱 봤어요 찍어쓰 안녕 안녕 다트 계속 가자 아 얘네 원거리 기술이 없구나 아 얘네 원거리 기술이 없구나 아 얘 진짜 쓰레기다 원거리 기술이 따로 없네 오케이 오케이 나 그냥 이거 던질게 하하하핳 칠도 없어 칠도 없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앞에서 몸들게 내가 앞에서 오지게 그냥 오지게 무네 오지게 물어보냐 오지게 어 어 어 어 빨리 살려 어 어 미친 시간 끌어 시간 끌어 17초 나 그냥 죽을게 됐어 됐어 어 어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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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꼬여가지고 완전 개판됐다 야 갑니다 오케이 어 오지마 이 자식아 어 오지마 이 자식아 어 어 오지마 이 자식아 어 어 오지마 아파있어 지금 오 와 데미지 미치게 안나온다 걔는 데미지 2번 스킬로 쓰는거에요 2번이요? 예 2번 총 박격포 아 박격포가 두딜이야? 아 예 아 너 쿨타임 개개 돈네 그리고 맞추기 힘들고 예 그래서 진짜 쓰레기인거 같애 잘 맞추면 좋긴 한데 못 맞추면 진짜 힐이 안돼요 음 응가 맞았다 흠 찍혔다 내 앞에 왔다 이건 가둬도 돼 이건 가둬도 돼 아 여기 밑에 있네 이거 동굴도 있다 동굴도 있어 안에 있다 안에 있어 어디갔지 아 여깄다 여기여기 진짜 딜 안된다 진짜 딜 안된다 나 그냥 지렛깔아서 죽일래 지렛깔아서 아 딜이 아니야? 1번 스킬로 딜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 좀 딜 나오네 딜 나온다 딜 나와 딜 나온다 뒤로 받아요 아 복격 복격 아 하비 어 좋아 좋아 차를 유인을 해서 아 끝났다 여기가 진짜 위에가 어 대박 오케이 오케이 힐 힐 다 끼고 다 됐다 야 일로 일로 하트 박았고 우와 고생했어요 룬이 고생했다고? 고생했다고? 고생했다고 고생했다고 오케이 진짜 이 캐릭터는 왜 만들었을까?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산 사람도 얼마나 화났을까 나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와 어떻게 이런 쓰레기가 있지? 터반드도 베이모스 할 때 좋아요 아 베이모스 할 때 느리니까 네 느리고 면적 넓고 아 그거 굉장히 크지 면적 넓은게 굉장히 크지 엄청 크지 아 어우 안 맞네 10초 음 다트 계속 맞아라 남은 힘은 그냥 근거리 아니니까 원거리에서 2번만 싸워도 돼 2번만 쓰고 1번만 쓰고 막 그런 식으로 응응 샷건이 아예 딜이 안나오진 않더라고 해보니까 네 꽤 괜찮긴 해 꽤까진 아닌데 그냥 할만해 괜찮아 지금 자꾸 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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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데 아 박이 안나오네 어우 샥 깜짝이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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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려간다 그냥 엄청 멀리하면 쏴버려 그냥 그냥 엄청 멀리하면 쏴버려 그냥 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 어 2단계 지금 바로 옆에서 한거 같은데 어 내가 지금 어 어 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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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야 너나 다시 돌아 너나 우쪽으로 들어와 우쪽으로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 어 어 룬님 옵니다 룬님 옵니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엉덩이 프리딜 휠 좋아요 휠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딜을 좀 많이 해주세요 딜이 너무 안나와요 제가 저 믿으시면 안됩니다 이사이 막 거 밀려놨네 푸아 흐어 쪄 Cec 어 아 뭐 단싸죠 어 잠마다 헤엑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p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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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루 또 떼ên 루 또 8으로 제발 이스터 주님 살려 이스터 주님이 그러고있어 내가 살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힐러 죽었다 힐러는 너한테 오면 안돼 힐러는 딜만 나와요 오케이 1분 나왔어 1분 이걸 어떻게 버티냐 이거 퍼져야 돼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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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야겠다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이스터 주님 도망가 어 반대로 간다 제 반대로 가 메트나가 10권씩 67평 계속 혜가 있어요 어 그쪽 아 살아나가 뒤돌아서 오는 것 또 갠찬내긴 해 어 어 어 어 이스터 주님 에엥 에엥 어 걸리면 어떻게 아 걸리면 어떻게 아 연어 아이고 이럴 거 같애서 비슷해 지니 조금받자 조금받자 5초 안 돼 야 갑자기 우리 왜 이러냐 아니 엄청 잘하는 레이스도 다 잡아놓고 우리 5연승하는 레이스도 다 때려잡아놓고 거의 그 뒤로 분위기 왜 이래 이거 지금 개.. 개 웃겨 멤버 갔어 하아 하아 웃기네 여기까지입니까? 맥도날드의 조주 이거는 행복의 나라의 조주 그렇지 하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어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힘이 빠져서 이런 거 같애 내가 볼 땐 힘이 빠져서 우리가 지쳐서 그런 것도 좀 있어 하하하하 너무 지금 출전 많이 했어 지금 투수로 치면은 진짜 구의 말까지 던진 거야 혼자서 지금 지쳐서 계속 이제 어 이제 일로 이로 막 뛰어나가는 거야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유튜브에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고생하신 어 우리 조마무님 수고하셨고요 루님 그리고 이스터즈님 로스님 재밌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한번 네 조금씩 하면 괜찮은 거 같아요 오늘 다들 많이 지칠 때 지칠텐데 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